네 안녕하십니까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8년 작용 감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년 작용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? 네 어떤 내용이죠? 그렇죠 농민이 농지를 사서 8년 이상 농사를 지면 그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감면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현재는 1억까지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요 세금으로 1억까지 과거에는 3억까지 감면을 해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8년이 안 돼서도 4년 이상 농사짓던 땅을 양도로 하고 다른 지역에서 농지를 취득해서 또 4년 이상 농사를 지면 역시 마찬가지로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농지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는 취지가 무엇일까요? 농민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에 농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해서 고액의 양도차익을 누리고 또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는 세금 신고할 때는 자기가 농사졌다고 주장해가지고 농지 감면을 받는 그런 비합리적인 사례가 비일비자에게 많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안되겠다 이 비합리적인 면을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2014년 7월 1일날 법을 신설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? 사업소득이라든가 근로소득이 연간 3,700만원 이상이면 아무리 농사를 졌다고 해도 감면을 안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봉급받는 직장인이 농사를 졌다 안된다는 얘기고요 3,700만원 이상 소득자는 또 사업을 제조업이라든가 도소매 이런 음식점 사업 이런 등등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농사 졌다고 주장해도 안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런 농지를 대규모로 수용하는 LH공사 등의 경우에는 농민들의 생계보장을 위해서 경작보상금을 농민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 경작보상금을 아 경작보상금을 누가 받아갈까요? 땅주인이 받아갈까요? 아니면 땅주인이 소작을 맡겼던 소작인이 받아갈까요? 네 소작인이 받아갑니다 땅주인이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농사 짓고 있는 사람에게 경작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의 생계보장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근데 땅주인은 어떻습니까? 토지보상을 받고 나서 양도세 신고를 할 때 이런저런 서류를 갖춰가지고 양도세 감면 신청을 하더라는 것이죠 마치 자기가 농사를 친 것처럼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이 경작보상금을 누가 받아갔는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 일일이 조사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땅주인이 경작보상금을 안 받아가고 소작인이 받아갔다 그러면 땅주인이 농사를 안 졌다는 것이 탄로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세금 추징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제가 8년 작용과 관련해서 농지 감면과 관련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사업소득이라든가 근로소득이 3,700만원 이상의 사람들은 농사졌다고 주장해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 경작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사람들은 역시 농사졌다고 주장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2번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